2월이 되었네요. 오늘 볼 영상은 49화 예고편. 이전하인 48화는 위쪽 인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. 이젠 다들 아시겠죠? 그럼 49화 예고편 보시죠. 드디어 그들이 왔다. 환상의 사계절 화려하게 반짝이는 포시절. 완벽한 그녀들 앞에 덜 떨어진 적수가 나타났다. 그게 누구예요? 걘 겁도 없나 봐. 그 적수의 이름은 바로 체나라와 아이들. 저요? 우리까지? 과연 그 하루 강아지들은 감히 포시젼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49화 마지막 예선 포시젼 대 멜로디. 총 그냥 무려한 죄밖에 없어요. 본때를 보여주지. 와 어느새 벌써 뮤직랑프리의 마지막 예선전을 치를 때가 왔어요. 무려 포시젼 대 멜로디. 우리 멜로디가 과연 대선배 포시젼을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다들 궁금하시죠? 그럼 내일 올라올 49화 본편. 마지막 예선 포시젼 대 멜로디. 놓치지 마세요. 그나저나 덜 떨어진 적수라니. 교장 선생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?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츄얼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 아 Alberta! 아 depending... 아낮다!